양주시가 남면 SRF발전소 고형연료 사용 허가에 대해 재불가 처분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앞서 양주시는 해당 발전소의 고형연료 사용 허가 신청에 대해 불가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해당 업체가 경기도의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도행정심판위원회는 시의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사유로 시의 불가 통보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해신은 고형연료 사용으로 인한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발전소 2개소에 모두 재불가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